민수생!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메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하는 시점이 홈월 파티! It's my parents day! 일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주제도 역시나 부모님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제는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글쎄요. 미성년자 시절 학창실로 좀 거슬러 넘어가 보죠. 이제 그때 사실은 부모님이 얼마나 저한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지는 그때 당시엔 되게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뭐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민우야 오늘 영어 시험 봤다고 하는데 성적 어딨어? 아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불일치죠.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교육열이 강한 집안에서 제가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원인은 행복에 대한 불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미성년자 때는 단기적 행복밖에 안 보이죠. 이제 10대 정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돌이킬 과거도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까지 안 좋으면 뭐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부모님은 그 시험으로 인해 초래될 미래까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 행복을 위해서 자식에 대해 투자를 하지만 자식은 그런 어떤 단기적 행복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에 대한 시각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창시절 때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잘 몰라요. 뭘 모르냐. 이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편한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잘 쌀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어떤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부모님의 경제적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법적으로도 마크 말로 이제 뭐겠습니까? 미성년자잖아.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뒷배경들 비하인드 자체를 저희가 너무 당연시하는 거 아닌가 어쩔 수가 없죠. 미성년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조차도 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사랑 자체를 뭔가 퍼센트 이렇게 조금 음... 완전 가시적으로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초점 사건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확 결정타로 온 계기. 그리고 아 사랑의 본질이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이제 2015년 12월 이 정도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1,6 수능을 준비하다가 이제 12월이니까 그해 11월에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삼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망했죠. 이제 개망하고 나서 바로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입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대가 2015년 12월 21일이었는데 2015년 12월 초에 이제 119에서 전화가 왔더니 이제 받아보니까 어... 제 아빠께서 이제 삼성병으로 이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엄마가 받았죠. 그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이제 거의 이제 혼절 상태. 이게 사실은 아빠께서 상당히 건강하셨거든요. 항만해안관리사라는 상당히 조금 생소한 직업이긴 하지만 되게 출장이 잦아요. 근데 아빠께서는 뭐 곧보 이제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셨을 정도로 되게 이제 건강이 좋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이제 2019년인데 올해 계속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고 엄마께서 이제 계속 음... 식당 같은 것도 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빠께 서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오시다가 약간 기절하시고 이제 그 동네 쪽에서 나무에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 이제 그... 기절을 일으킨 원인을 이제 따져보니까 제 스스로 사실 원인이랄 게 공식적인 원인은 없죠. 근데 아... 이 내 입시... 우리 민우를 이제 외대부금 보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 이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한 내 스스로 그냥 그게 되게 자책이 든 거죠. 계속. 늘 이제 그때 당시에 자존감도 제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 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사실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은 딴에는 아닌데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뒤에는 희생이 있었구나. 희생이 있었구나. 그... 정말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직장생활의 무게와 어... 자식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서 몇십 년을 보내셨구나. 그 기간과 그 스트레스 자식에 대한 어떤 어... 정말 고뇌... 이런 것들 이면이 미성년자 때는 되게 당연시되고 몰랐다가 그 초점 사건 이제 아빠의 어떤 건강 악화를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 사실은 많이 이제 인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경제적 지원은 여기까지 많이 해주셨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다 헤쳐나가야겠구나.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야겠구나. 군대 끝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고2호 때는 어... 잠시만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희생과 굉장히 결부가 돼 있다는 걸 느꼈고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면 아...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인데 현재는 내가 부모가 되면 과연 진짜 저런 상황이 나도 될까? 내 아이를 보고 내가 지금 주가 나고 고집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자기에도 되게 투철하고 그런 걸 버릴 정도의 상황이 될까? 하는 그런 막 생각까지도 불현듯 들 만큼 굉장히 그게 강렬했다는 거죠. 어... 감사한 점 한 가지를 그냥 문득 이제 어버이나 특수입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 훌륭한 인적 인프라에 나를 편입시켜준 것 그게 이제 가장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한 점이 아닌가. 마크말로 이제 뭐 웃을 했습니다만 회대 부고 and the next step is and the build 강남 태성 the next step is kutusa the next step is korea university 사실은 제 주변에 되게 진짜 유목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애초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환경을 떠나서 애들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생각도 깊고 성격도 좋은 친구들 너무 많고 음... 기본적으로 어떤 흘러가는 삶에 좀 내맡기는 게 아니라 늘 이제 뭔가 분투하고 고찰하고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털어놓았을 때 그 피드백을 굉장히 공감돼 있고 훌륭한 선에서 줄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주변에 그 말로 이제 뭐 사짜 달린 직업이라든가 이제 전문직으로 갈 친구들도 되게 많고 어찌 제가 살아가면서 뭐 검사 친구도 한 명 두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큰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위기에 제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 정말 친한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저의 곁에 있어준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것 같거든요. 그런 고정된 어떤 틀로 부모님이 그래도 대학이라도 이런 포스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제가 좋은 인프라 좋은 친구들 좋은 인적 자원들을 곁에 두고 삶을 영위하게끔 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리고 뭐겠습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어버이네 특집 막 나오면 한번 뽑아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생 친구들도 한 번쯤은 과연 부모님이란 존재는 내 삶에서 어떤지 한번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마크 마음만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미래였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